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포의 스폰지버을 피해서 탈출하는 게임을 준비해봤습니다 어? 여기 집게리아 아냐? 집게리아인데 조용하고 뭔가 이상해 뭐냐? 얘들아 나 집게리아에 들어왔는데 되게 공포스러운걸? 뭐였던 여기서 탈출하는거야 여기 집게리아에는 스폰지밥이 있는데? 징징이랑? 나도 개살 먹어 먹을래 나도 개살 먹어 먹고싶다 이거 돌아다니다보니까 열쇠같은거 주는데? 얘들아 밖에 해파리가 있어 해파리가 어딨어? 우와 해파리다 야 하나 해파리가 쫓아온다 왜 옆에다 부셔야되나봐 잠깐만 망치로 shah 으아아ALL 햇발이가 나 쐈어 리아 잡혔어 야 도망쳐 어떡해 햇발이가 막 지나가네 햇발이 짱말라 너도 잡혔어? 잘 피해야되네 망치랑 스패너 필요하고 입구에 있는 도구가 필요해 망치 얻었고 망치로 빨리 부셔야지 층에 있어 근데 그 스폰지밥 괴물은 어디있어? 어? 아 잠깐 잠깐 야야야야 리아야 한번 봐줘 야 리아다 리아가 스폰지밥이야 야 야 진짜 무서워 야 야 야 저거 뭐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공을 환영한다 얘들아 따아 한 명 개살버거 패티로 만들었다 따아 한 명 더 개살버거 패티로 만들었다 따아 따아 일단 망치 써야돼 어떻게 어떻게 왔어 왔어 명석이 왔어 아야야야야 야야야야 야야야야 미호야 도망쳐 일단 스패노랑 그거 필요해 스패노랑 열쇠 이런거 일단 숨어서 좀 따돌리자 따아 따아 야야야야 리아가 나 발견했나봐 아아아아 근데 그거 통과가 잘 안돼 나 진짜 무서워서 나 그만해 나 나는 맛있는 밥이 될거다 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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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살버거가 되자 따아 따아 야 저 스폰지가 너무 무섭게 생긴거 아닌가요? 따아 따아 야 미호야 일찍에 있거든 스폰지밥 조심해 말아 알고 있었구나 나 머리가 커서 그거 하면은 그렇게 되더라고 어 나 지루 밟았어 어 스폰지밥 미안해 따아 따아 야 소름 나 소름 돋았어 지금 어 따아 아하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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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열쇠 필요한다? 초록색 열쇠 발견된다 빨간색 열쇠 아 내가 스페너까지 풀어놨거든? 초록색은 썼어 쓴거야 그거 아 아 아 아 아 아 빨간색 열쇠 여기다 쓰는거구나 어 근데 빨간색 노란색 열쇠 쓰는데 알아? 혹시? 아니 못봤어 어 어 어 왔어 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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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호야 나 머리가 커서 구멍이 통하면 안 돼 따아 미호 개사이버가 됐다 따아 아 진짜 무서운 녀석이네 스페셜 맨이다 따아 2층에 없었어? 열쇠?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엥 따아 야 나 아 쟤 뭐야 쟤 쓸래 너무 잘해 아 이거 지하도 있네 맞네 공간이 대충 파악해봐야겠다 아 노란색에서 여기다 쓰는거다 지하에서 어 이런 데가 있어 어 이런 데가 있네 따아 아 하하하하하 죽어라 이 꺼버려 와 스페셜 와 잔인한 것 봐 구독 얘들아 이번엔 깨보자 보시다 좋아 좋아 일단 판자 발견 판자 판자로 2층에 연결해 하고 스패너라 망치 필요하다 망치 2층에 있다 이번엔 깨보자 우리 얘들아 이 콘서트가 생긴건 대체 어디에 쓰는 거야 아까부터 계속 있던데? 그거 지하에서 연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스폰지밥 옷인데도 좀 잘하는 것 같다 2층 간다 오케이 스패너 썼고 일단 지하로 내려가볼까 지하가 아까 계산 어 오 리아 여기 오오 오 다행이다 와 진짜 못하게 생겼어 여기 보라색 열쇠 필요해 위에 안 보여 어 리아 여기 석궁 있어 석궁 들어라 어 여기 노란색 열쇠도 있어 어 나이스 노란색 열쇠가 아마 아아 저기 지하에 있던 것 같은데? 노란색 열쇠 야 들고 석궁 들어라 너는 석궁 들어라 너는 난 선에 있지 오 아 얘들아 여기 지하 여기 그 모래사장 있는데 모래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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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빨간색 파란색 그 선이 필요해 빨간색 파란색? 어 나 파란색 있는데 어 그러면 일로 모래사장 쪽으로 와 초록색은 맨 위층에 있었어 음 오케오케 내가 갖고 올게 스패너도 필요하네 어 스패너 나 있어 오케오케 내려와야 돼 아 여기 어 파란색과 이미 연결했는데? 누가? 빨간색하고 초록색 얘들아 내가 친구 데리고 왔어 야야야 이거 어떡해 그거 어떻게 따돌려 헉? 큰일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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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문 닫으면 어떡해? 여기 빨간색 있잖아 유명아 어 그래 나 초록색깔 위에 있어가지고 일단 그거부터 할라했는데 가자 가자 연결하러 가자 오케오! 와 연결했고 연결했다 얘들아 초록색깔만 이제 연결하면 돼? 스패너 어디 뒀어? 스패너 스패너 필요 없는 거 같아 여기 썼다 아 썼어? 굿굿굿 카드키가 있는데? 어? 카드키? 봐봐 아 이거 한 개 연결하고 카드키로 문 여는 건가 봐 내가 하나 연결하고 올게 그 초록색.. 초록색 줄 있잖아 그거 맨 2층에 있다 2층 맨 2층 나 그거 틀고 있어 어 내려와 내려와 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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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조심조심 스폰지밥이 좀 정교하게 잘 깔아놨어 됐다 가자 리아야 카드키 갖고 와 나 걸렸다 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열렸어 어 이거 탈출키 아니야? 그치? 어이 개살버거 사장님 금고네 우와 여기 비법이 있어 우리 플랑크톤이야? 이거 왜 훔쳐가? 훔쳐라는게 아니고 우리 부자야 가자 가자 이제 이거 들고 나가면 되는거 아냐? 다 끝난거 같은데 연결 오 놀라라! 어우 놀랬잖아 스폰지밥 데리고 온거아니지? 에없 rack 어떡해 아 저 빨간색 키 있으니까 반대편으로 나가자 얘들아 나 키 갖고 왔어 이제 어떡해? 카드키 저 따라서 야 카드키 저 옆에 기계를 꽂는 것 같은데? 아 일단 일단 내가 문 열게 일단 따돌리고 문 열자 나 문 갖고 있어 지금 응? 와 여기 지뢰가 왜 이렇게 많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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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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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어! 가자! 예! 카드키는 뭐에 쓰는 거지? 딴 데 쓰는 건가 봐? 글쎄? 아 이제 우리 탈출했다 와 공포에 스폰지밥 무서웠다 여기 뱀인 평점 2점으로 줘야겠다 평점 2점? 자 어쨌든 공포에 스폰지밥을 피해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인터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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